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입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요? 네. 앞서서 만나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이 위기다.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홈쇼핑을 좋아했었죠. 옛날에 3구 쇼핑 있을 때. 어떤 쇼핑이요? 3구요. 3구 쇼핑. 모르세요? 저는 저랑 나이대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CJ 홈쇼핑이 됐죠. CJ 홈쇼핑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CJ 홈쇼핑은? 왜 주식이 없죠? CJ 홈쇼핑은 이제.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이 어디로 갔죠? 이제 다르게 바뀌었죠. CJ E&M이 가져갔잖아요. CJ E&M에 있어요. 그 전에 원래 CJ 홈쇼핑이었고. 그 이전에 3구 쇼핑이었어요. 3구 쇼핑. 왜냐하면 채널이 39번이었거든요. 39번이어서 3구 쇼핑. 그때 전화로 하던 시절. 전화로 아주머니들이 걸던 시절. 거기서 이제 엄지족으로 넘어갔죠. 모바일로. 맞나요? 모바일이 엄지족인가? 네. 그때는 좋아했죠.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방이 떠서요. 라방? 라방. 라이브 방송? 라방 아세요? 알죠. 사오정 라방 아니고. 네.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이건 없었던 발언으로. 자, 문제점이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뭐 보시나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제가 옛날에 이봉준 선수 수술 잘 끝났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그 등이 굽으셔가지고. 갑자기요? 이봉준 선수가 그 모델이셨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스카이라이프 모델이셨잖아요. 봉준 라이프 막 이러면서. 저랑 나이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국민 영웅이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수술 잘 끝나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그거 아직 보시는 분 계시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보니까 한 집인가? 그 이제 접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지역 케이블 보시는 분들이 있고. IPTV.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는 IPTV거든요. 뭘로 지금 시청하시나요? 저요? 저 IPTV. IPTV죠. IPTV가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플랫폼이에요. 케이블 TV를 2017년 정도 역전하면서 지금은 IPTV가 대세가 됐고요. 그다음 케이블이고 그다음 위성이에요. 위성은 각 장단점이 있는데 IPTV가 지금은 거의 그게 돼버렸죠. 지금 이제 시청률 조사하는 것도 보면 IPTV랑 케이블 위주로 해요. 위성은 위성 상황 들으셨죠? 중계할 때 중계 캐스터가 그러잖아요. 위성 상황 때문에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위성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서 그게 안 좋아요. 그리고 커다란 접시를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접시가 처리 곤란이에요. 그 접시를. 접시를 해지하면 접시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고물이에요. 고철. 그리고 IPTV는 이제 인터넷망이 완전 도서상관지방까지 싹 다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깔리면서 인터넷 기반의 IPTV가 지금 다 위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는 원래 처음부터 먼저 발을 들였기 때문에 그 고정층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를 보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 그 케이블이든 IPTV든 아주 좋은 채널 있잖아요. 0번부터 보통 999번까지 있죠. 근데 1번부터 10번 사이에 두 자릿수랑 한 자릿수 사이에 홈쇼핑이 대부분 5개인가 4개인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맞죠? 다 홈쇼핑이에요. 그럼 그 좋은 자리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구장에서도 투수랑 포수 잘 보이는 좌석. 거기는 비싸잖아요. 외야석은 싸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거기다 넣어줬으면 홈쇼핑은 그냥 그 자릿세를 안 받고 넣었을까요? 그 IPTV 업체, 케이블 TV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면 그 좋은 채널을 부여했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홈쇼핑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죠. 많은 돈을 내고라도 그 좋은 채널을 확보해서 노출도를 높이면 그 많은 돈을 수수료를 내면 자릿세를 내면서도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치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다 버린 거죠. 라이브 방송은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50% 육박한 점유율이고 카카오가 14%고 저도 요즘에 이거 많이 보는데 배달의 민족이 이게 다크호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달의 민족이 그 뭘로 주로 시켜 드시나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주로 시켜 먹죠. 그렇죠. 그 두 개로 지금 거의 압축되지 않았어요? 저도 원래 한 5개, 6개 깔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달통도 지금 나갔죠, 완전. 요기요도 있고 있는데 결국 저기도 있죠. 뭐야. 우버이츠. 아니요. 우버이츠 말고 다른 팀원 말고 뭐 하나 있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호랑이 사자 그려진 거 있어요. 위메프. 위메프. 그건가? 하여튼 위메프 5. 그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쿠팡이츠랑 배달의 민족으로 거의 2주 그걸로 된 것 같아요, 2강으로.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제가 다 지웠어요. 제가 다 지웠어요. 그게 두 개만 딱 남았어요. 맞아요. 두 개만 딱 남았는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지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생활하는 패턴대로. 맞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계속 들어가서 시키는데 거기에 라방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배달의 민족 라방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나요? 거기에 보통 비마트에서 파는 거 팔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비마트 때문에 또 편의점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을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편의점이 집 앞에 아파트 자기 동 거기에 1층에 있는데도 안 가요. 맞아요. 비마트가 갖다 주거든요. 비마트가 갖다 주고 요마트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비마트에서 어떤 특별히 세일하는 상품을 라방으로 쳐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사버리더라고요. 닭볶음용, 닭볶음탕용, 닭다리 이런 거 팔면 많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 듣고 이래버리면 사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네이버 플랫폼 이용하죠.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카카오 거 이용하죠. 그리고 저기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 자체에 이용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도 그렇고 렌탈을 할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도 그렇고 MC나 여성, VJ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해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싸요. 근데 이 홈쇼핑은 지금 어디다 좋은 채널에 있고 IPTV랑 케이블 사업자의 돈을 엄청 내야 돼요. 비용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가 났냐면 작년에 2조 234억 원의 송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게 방송 매출로 벌어들인 돈의 53.1을 자리세로 납부했대요. 홈쇼핑 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전보다도 홈쇼핑이 이제 줄어버렸는데 3구 쇼핑 때 잘 됐어요. 그때 GS 전에 LG였을 때 GS 홈쇼핑과 아주 과거 시절에 그때 초반에는 잘 됐는데 이제는 굉장히 춘추전국시가 된다다가 플랫폼에 너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IPTV가 아까 우리 IPTV 둘 다 랜덤으로 물어봤는데 둘 다 IPTV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랜덤으로 물어봤는데 배민하고 쿠팡 이치만 남았잖아요. 이게 통계학적인 거예요,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표본을 만약에 카메라 감독님한테 해서 10명 넓혀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IPTV 힘이 세지고 있어요, 지금. 2017년에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거 SO라고 하는데 그게 케이블 사업자인데 케이블 사업자를 이 IPTV 가입자가 2017년에 추월한 이후에 지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IPTV의 입김이 세지죠. IPTV 가입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럼 IPTV는 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돈 작년보다 더 내, 더 내, 더 내 계속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홈쇼핑 업체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2014년부터 IPTV가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1.4%를 매년 올리고 있대요, 평균적으로. 송출 수수료를. 올려도 홈쇼핑 업체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냐면 홈쇼핑 사업자가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홈쇼핑에 MD가 너무 머천다이저죠. 권력이 세져버린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야. 중소기업들은 홍보할 데가 없으니까 대기업들만 다 저품을 내주니까 그러면 MD한테 가서 정말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MD가 과도한 수수료를 거기에 또 매겨버려요. 여기 사업자한테 내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내는 수수료를 그 중소기업 상인들한테 또 매겨버려요. 그럼 또 중소기업 상인들은 그 때오는 또 하청업자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그 악순환이 일어나서 중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IPTV의 입김이 세져서 송출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배민이나 이런 라방이 크면서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홈쇼핑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에 뛰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에 투입할 쇼호스트를 따로 뽑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홈쇼핑은 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럼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케이블 플랫폼, IPT 플랫폼으로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배민이 무서우니까 이걸 막으려고 또 따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뽑고 스튜디오 또 따로 하고 또 다르게 라방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홈쇼핑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은 홈쇼핑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홈쇼핑이 옛날에 홈쇼핑 업체가 10위 안에 아마 두 개가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CJ랑 GS 홈쇼핑. 지금 없어요. 물론 CJ E&M을 들어가서 CJ E&M 탈을 쓰고 있는 거지 홈쇼핑 자체로 지금 코스닥 10위 안에 없어요. 다 시총이 그만큼 쪼그라든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치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지금 따로 있는 거는 NS 쇼핑하고 현대 홈쇼핑만 따로 떨어뜨렸고 저기 GS랑 이런 데는 다 다른 데로 편입되어 있어요. GS는 GS 리테일에 있고 CJ 홈쇼핑은 CJ E&M에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른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홈쇼핑 하나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각 기업별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오늘은 현대 홈쇼핑만 주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현대 홈쇼핑 이걸 왜 했냐면 얘네는 그거예요. 엄마로 따지면 엄마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입양한 애가 있었고 내 친자식이 있었는데 둘이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터진 게 아니라 사업이 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마침 너무 아들들이 그동안 먹인 밥그릇값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현대 홈쇼핑을 들어가 보세요. 현대 홈쇼핑을 들어가 보면 연결대상 회사에 현대 LNC가 있어요. 현대 LNC가 있죠.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 렌탈 케어가 있는데 정수기 렌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현대 LNC 뒤에 붙은 유럽, 인도 이런 것들이 해외법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좋은 것만 있잖아요. 지금 코웨이 그리고 쿠쿠홈시스 이런 애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열악한 물 인프라에서 지금 굉장히 잘 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지금 개정수가 늘고 정수기 개정수가 그리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여기 잘 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지금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건자자 업체들 다 올랐잖아요. 바로 그 두 개가 자회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현대 LNC가 북미 지역의 인테리어 수요 수혜를 입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매출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게 현대 LNC 캐나다 그리고 현대 LNC USA예요. 여러분들도 기업개혁 피고 들어가서 같이 보세요. 지금 그거 보시면 거기에 2018 얘는 입양하네요.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왜 입양을 했냐고 했냐면 2018년에 이 현대홈쇼핑이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현대 LNC 지분을. 그러면서 입양한 아이가 됐는데 현대홈쇼핑이 인수하고 나서 해외법인 다섯 곳을 흑자전환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뭐가 요즘에 각광을 받았냐면 칸스톤. 칸스톤 뭐냐면 이 천연대리석 느낌 나는 인조대리석이에요. 천연 누가 보면 모를 정도로 천연대리석 같은 인조대리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부님들 제일 짜증 나는 게 내가 새 거 대리석 해가지고 부엌 리모델링 했는데 김치 국물 거기에 흘렸어요. 내가 금방 닦는다고 행주를 닦았는데 거기에 물들면 미쳐버리죠. 거기 박혀서 닦으면 닦을수록 깊게 박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리석에 틈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박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에 그 김치 국물이 다 박히는 거예요. 닦으면 닦혀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칸스톤이라는 거는 틈이 굉장히 조밀조밀해가지고 그런 오염물질이 묻어도 닦으면 거기에 물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대리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가격은 비싼데 인테리어를 조금 더 그거잖아요. 지금 북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샘 현대리바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대 LNC가 완전히 성장을 급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렌탈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쿠쿠홈시스나 코에이 코에이가 1등이고 쿠쿠홈시스가 2등이고 또 청혼하이스도 있고 있잖아요. 정수기 쪽에는. 근데 그 정수기가 이제 잘 되니까 한 해씩 얹잖아요. 얹히잖아요. 정수기 렌탈하는 집에다가 팜플렛을 막 나눠줘요. 이번에 매트리스 나왔는데 이것도 해보시겠네요. 그러면 약간 정수기 렌탈에 만족하시던 분은 매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마의자도 하고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현대 LNC는 마찬가지로 현대 현대 렌탈케어는 마찬가지로 B2C 그것도 팠는데 그래서 정수기도 넓혔는데 얘는 B2B로 터졌어요. B2B. B2B로. 지금 뭐가 어디서 터졌냐면 사무실에서 물론 재택근무하는 거 아니고 사무실에서 대량으로 커피 머신을 다 렌탈했어요. 대량으로 커피 머신을 렌탈하고 그리고 대용량 공기청정기 있죠. 회사에 큰 회사에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작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회사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그거를 렌탈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기도 하고 에어컨도 하고 공기청정기 영유아 가구 임대 관리 다 하는데 이 누적 개정수가 얘네가 39만개까지 갔는데 40만개 넘어서면서부터 얘가 흑자전환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대 LNC랑 현대 렌탈케어가 다 흑자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홈쇼핑 쪽이 좀 홈쇼핑 쪽이 라방의 위협으로 인해가지고 좀 축소되는 거를 자회사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홈쇼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현대 홈쇼핑이 그나마 돌파구를 잘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회사가 가장 반짝반짝거리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DI 동일 같은 거 이미 가버렸으니까 DI 동일 DI 동일 크로코다일 악어 옷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에 동일 방직이에요. 방직 회사 DI 동일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31만 원 입었어요. 5만 원짜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어떤 이유에서? 2차 전지요. 자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가 아들이 뛰어나면 본업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어떤 트렌디함이 있으면 저렇게 돼버려요. 현대홈쇼핑도 이름 자체가 사명의 홈쇼핑이고 홈쇼핑이 위주여서 그런데 얘네가 보세요. PR 6배 PR 6배 PBR 0.5짜리거든요. 그렇죠? PR이 10배도 안 돼요. 지금 10배도 안 되는 이런 PR, PBR을 갖고 있는데 자회사를 뜯어봤더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설 경기 회복에 기대된 인테리어 회사가 있고 렌탈 제품을 파는 렌탈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잘 돼요. 그런데 이 저기 이 PER과 PBR을 보면 현대홈쇼핑의 어떤 홈쇼핑이라는 그 틀에 갇힌 가치 같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저 가치가 평가를 받으면 저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지금 DI 동일이 24배까지 갔거든요. PER이 지금 그렇다면 그런 거가 끼면 저렇게도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다면 소장님 홈쇼핑 쪽은 그러면 판매가 잘 되나요? 사실 이게 현대 홈쇼핑이라는 기업이잖아요. 홈쇼핑이 판매가 아주 잘 되진 않죠. 그렇다면 이런 호재성 이슈 혹은 돌파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업은 홈쇼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본업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업에 집중을 해서 그 자회사의 그 가치가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서 수급이 안 들어와 버리면 그냥 저 PR, PBR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자회사의 성장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고서가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일단 실적이나 이런 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영업이 또 한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증가했어요. 한대 홈쇼핑이요? 네. 이런 튼튼한 재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트렌드가 들어와서 트렌드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엮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바라봐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 그런 것들이 증권사 보고서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증권사 보고서를 다시 재송출하는 언론 기사로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막 그런 기사로 휘둘리고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휘둘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좀 되고 그런 도움을 받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사람인데 뜨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언론을 타고 조금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좀 갖고 주고 이러면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현대 홈쇼핑 시가총액이 1조짜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현재 홈쇼핑 업계 힘들지만 현대 홈쇼핑 이를 상쇄할 만한 여러 가지 업종들 그리고 사업들을 꾸리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짓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